네, 제가 오늘 MP20 처음으로 쳐봤는데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JPEX를 썼다가 이번에 다시 MP 시리즈로 옮기게 됐는데 원래도 좋았지만 현재 타고 감정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 또 스핀향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빨리 가서 필드에서 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감이 있어서 노구에게나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, 오늘 ST200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와 비교했을 때 한 10m 정도 비거리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비거리가 욕심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타고감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약간 느낌이, 거리가 많이 나가는 느낌도 많이 들고 또 디자인상으로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리와 안정성을 전부 다 겸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, 제 골프 스타일은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좀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 스스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약간 탱크 같다? 네,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항상 꼭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문서분도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